공룡경찰이 탄생한 거 아니야 결국에는 이거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일단 몸집으로 보면 겉으로만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도 약간 과장이 있는 거예요 한 해 평균 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 발생 건수가 평균 한 200만 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동안에도 대부분은 경찰이 해왔어요 수사를 우리 국민들한테는 언론에서 주로 보도하는 주요 수사들 이런 것들이 검찰이 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부각이 돼서 그렇지 실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해왔고 무려 97%를 통계를 보면 경찰이 하는 거고 직접 수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1%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2%는 특사경이라고 하죠 특법사법경찰관 무슨 회사 분야나 아니면 일부 경찰의 손길이 일일이 미치기 어려운 전문 분야들 있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세무쪽 그 다음에 관세 쪽이나 아니면 교도소 쪽이든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전문 분야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 관련 보건 식품 위생 쪽 여기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검사에 준하는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여기서 하는 수사가 한 2%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200만 건의 그럼 퍼센테이지로 보면 검사 수사가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런데 200만 건의 1%면 얼마예요? 그래도 2만 건 2만 건이죠 검사가 2만 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직접 수사가 중요한 거예요 직접 수사를 직접 수사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건 사실 그렇긴 해도 지금 퍼센테이지로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수사를 지금도 경찰이 해왔기 때문에 6대 범죄 수사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특별히 더 그렇게 90%를 하고 있는데 2% 플러스 된다고 해도 다만 분명히 저건 있죠 6대 범죄라는 게 워낙 중대한 그런 범죄들이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6대 범죄라고 해서 상당히 제한된 것이지만 사실 야만큼 중요한 수사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경제, 선거, 합공직자 등등에서 대형 참사까지 대형 참사까지 마약 수사까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패 감제만 해도 범위가 엄청나잖아요 경제 범죄만 해도 횡령, 배임 일반 기업 수사는 여기 다 들어가고 뇌물 수사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알짜 수사는 다 거기에 있었네요 그러면 이 수사를 물론 경찰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러자도 경찰이 이렇게 영역도 넓고 많은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더더욱 어떤 별도 기구로 그런다고 해서 다른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구방부는 합찬 옮기듯이 기존의 검찰청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만 재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사는 별도의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도 맞고 그다음에 공룡경찰에 대한 그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공룡경찰의 탄생 정리를 좀 해봤고 어떤 지점을 좀 봐야 되는지 봤고요